오픈! 쭈이 자식들아 아니, 왜 이렇게? 쭈이 자식들아 쭈이 자식들아 왜 이렇게 예뻐, 하트 쭈이 자식들아 쭈이 자식들아 그리고 두통수 그다음에 띵하고 어지러워 띵하고 어지러워 띵하고 어지러워 목소리 좋다 헐 나중에 봐야 돼요 진짜 헐이에요 그럼 나래부터? 나래바스파 저도 비슷해요 저도 오픈! 쭈이 자식들아 그다음에 저는 나의 외모지상주의를 듣었어요 외모지상주의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왔고요 쭈이 자식들아 나는 외모지상주의 머릿속을 띵하고 어지러워 저 키! 페리 하잖아요 왜 그래요? 내 손은 어때요? 야, 진짜 잘하더라 진짜 잘하더라 키 이렇게 당황하는 거 처음 본다 썸빙 부르던데? 무슨 소리 무슨 소리 무슨 소리 무슨 소리 해리 지금 많이 썼어요 해리도 반짝반짝 알았다 자, 이제 지수의 바스판에 한번 오픈을 잠깐, 마지막에 봐야 돼 되게 잘 썼어 그 정도야? 자, 그렇다면 저기 키 먼저 키 먼저 보게요 자, 키 바스판 오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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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키 무른다고? 아이가 하나도 안 들렸어 진짜로? 다 줬어 아니, 가만히 있어봐 아니, 진짜 많이 썼는데 지수! 지수, 바스판 언니의 노래 알잖아 오픈! 이야 우와! 흑이가 너무 힘든데 왜? 흑이가 너무 힘든데 잠깐, 옆에 완성 저거는 킥체인데? 잠시만요 이거 누가 봐도 키 글씨인데? 아아 아아 아니야, 이거 정답 같은데? 키가 뭘 써서 다 준 거 같은데? 완성!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각자 들은 거랑 조합하면 될 거 같아요 그럼? 똑같은 거 네 그럼 안 됩니다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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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빙하고 아주 아쉽네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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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게 그를 썼거든요 한번 불러볼게요 시작 주위에 늑대놈들 주위 자식들 하나 같이 외모지삼추위 왕치로 비통수 한 대 맞은 듯이 머릿속이 띵나고 어지러워 어지러워 소중한 뇌만 흔듯이 머릿속이 띵나고 어지러워 뭐야? 다 맞췄다고요? 정답이야 다 맞췄다고요? 정답이야 이건데? 말도 안 돼요 지니어스야 지니어스 그걸란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다 맞춘 거 아니야? 한해도 놀랬거든 아니 저는 제가 제일 많이 맞춘 줄 알고 아니 근데 이거는 자랑해놨는데 한해바스판 자 지금 한해바스판 오픈 뭐야? 나한테 자격지심 있어요? 조금 있어 그래도 지금 앞에 부분을 못 썼어요 한해는 근데 저거 보니까 저게 그냥 정답이에요 저게 정답입니다 저게 정답입니다 큐 지금 들어야 돼 지금 멋있어 마음까지 착해가지고 진짜 아 진짜